이번 시간에는 파일과 폴더 관리 폴더 옵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컴퓨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과 폴더의 복사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파일과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 중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고 드래그 할 경우 컨트롤 누르고 우리가 드래그 하잖아요 이 드래그 하는 방식은 전부 다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파워포인트의 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엑셀에서도 개체 등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드래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한다는 것은 복사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탭에 클립보드 복사를 선택한 후 클립보드 붙여넣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른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채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복사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중 복사에 대한 설명력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과 폴더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동하는 것은 옮겨진 거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경우 왼쪽 단추를 누르고 드래그 한 경우 이건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옮겨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같은 폴더에 있을 때 같은 드라이브에 있을 때 드래그 할 경우에는 옮겨지는 거예요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클립보드에서 잘라내기 한 것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한 거고 잘라내기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잘라내기 컨트롤 X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여기로 이동 아까 여기에 복사가 있고요 여기로 이동이 있죠 이동과 복사는 당연히 다른 거니까 컨트롤 X를 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로 했는데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같은 드라이브일 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돼요 근데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왼쪽 단추라는 말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C드라이브에 파일이 있었어요 C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걸 어디에다가 D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게 되면 D드라이브로 드래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드라이브니까 뭐가 돼요? 복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사 이렇게 복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같은 드라이브일 때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동이 돼요 잘라내기 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Shift를 누리고 드래그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이동이 된다 잘라내기 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일 때와 같은 드라이브일 때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유 및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뭐냐 공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누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설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파일과 폴더도 있고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우리가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공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 파일이나 폴더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공유가 있죠 공유의 폴더에 가시면 여기 있는 이 공유를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가기 메뉴 속성에 가시면 속성 대화 상자에서 공유 탭에 공유를 눌러서 할 수 있고 공유될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 탐색기 공유에서 공유 대상 그룹에서 특정 사용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될 파일을 선택해서 이 공유할 것을 피플 메신저 같은 이것을 통해서 공유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공유에 대한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가 뭔가요 폴더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모아둔 일종의 모음집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실제 파일이 저장된 곳은 아니죠 그냥 링크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해당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 연결해서 보여주는 가상의 폴더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추가하면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볼 수 있지만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를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문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사진, 비디오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죠 기본 라이브러리가 보이지 않을 때 파일 탐색기에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이라는 걸 선택하면 바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진 등을 모아서 사진을 모아둔 폴더와 음악을 다운로드해둔 폴더 등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이 라이브러리에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하나에 최대 50개의 폴더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개수 중요합니다 잘 알아 두세요 라이브러리로 포함된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관리 라이브러리 도구에 들어가면 해당 라이브러리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 그리고 해당 라이브러리 항목을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라이브러리 최적화 해당 라이브러리의 기본 설정을 복원하는 라이브러리 설정 복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및 폴더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보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면 검색 상자가 있죠 그 검색 상자에 단어나 단어의 일부를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보기 경로 즉 현재 선택된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검색하는 방법에는 와일드 카드 문자가 있는데요 별표나 물음표가 있는데요 별표는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별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표현하고자 할 때 물음표를 쓰죠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 별표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일부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할 수 있고 이 검색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제외하고 검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다 검색 상자로 검색할 때 검색 도구의 검색 탭의 위치 그룹에서 내 pc 또는 현재 폴더 모든 하이 폴더 다시 검색 위치로 검색 위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현재 폴더 모든 하이 폴더 다시 검색할 위치 이것들을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검색할 위치에서 라이브러리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검색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 도구 검색 탭에 구체화 그룹에서 적절한 필터링 적절한 필터링이라는 것은 수정한 날짜라든가 종류라든가 크기라든가 기타 속성들 이름이나 폴더의 경로나 태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색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날짜로 검색하는 거에는 어제 오늘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기에서는 키로바이트에서 또는 자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보통의 크기로 할 수도 있고 큼이라고 하는 크기로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건 4기가바이트 이상인 걸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검색 옵션에서 옵션 그룹에는 최근 검색이 있고요 또는 고급 옵션에서는 검색 저장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 등이 옵션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검색에서 이전 검색을 보거나 검색 기록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폴더 옵션을 보겠습니다 폴더 옵션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 두시고요 폴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일반 탭이 있고 보기 탭이 있고 검색 탭이 있어요 일반 탭에는 폴더 찾아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탭에는 폴더 보기가 있고요 고급 설정이 있어요 특히 고급 설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검색 탭에는 검색 방법이 있고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파일을 사용 안 함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구요 색인되지 않은 위치에 검색 시 시스템 디렉터리를 포함할지 또는 압축 파일을 포함하는 건지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에서 이 폴더에서 중요한 것은 폴더 찾아보기에 보면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게 할 건지 새 창에서 열게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거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잘 쓸 수 있어요 특히 보기 탭에 폴더 보기를 보면 현재 폴더에서 사용하는 보기를 모든 폴더에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폴더에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가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미리 캡쳐를 해놨는데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없앤다던가 또는 숨긴 파일을 보이게 하고 싶을 때 또는 보게 하고 싶을 때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알려진 파일의 형식의 확장자명 숨기기 기본적으로는 항상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확장자명이 안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체크를 없애면 확장자명이 보이니까 이 파일의 정확한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 두시구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서 한다?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한다라는 거 고급 설정에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과 폴더 관리 폴더 옵션에 대한 부분들 배웠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 두시고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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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